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은 내신! 내신 내신! 계란면 이렇게 할까요? 4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... 계란말이 1시 8점 그러면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냉연장을 만들어 볼게요 과연 정체 계획 계란말의 세트 계란을 합니다 계란을 하겠습니다 계란을 하겠습니다 슈슬 아... 잘랐어 한 거예요 이거?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? 쇼슬 쇼슬 같이 해 볼게요 자 메이시 메이에 계란 시금치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겠습니다 예쁘네요 계란 귀엽네요 시금치 네 그 자세한 계란를 준비해봤어요 오이 언니 이건 성공했어요 성공했어? 하나 탄 거는 나도 그냥 나 잘라주면 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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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괜찮 여러분들 아주 수월하게 잘되고 있어요 형 여기서 뭐 올려? 금방 봐볼래. 전 약간 엄마 된 것 같아요 여러분. 우리 애기 메이가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보라맘 지연마를 함께 김밥을 말해줄게요. 엄마 둘이 김밥상나이. 오늘 현장체험학습 학교에서 어디로 가는데? 오늘... 이 펜트에서 처음이야. 아 진짜요? 이거 하지 말자. 이거 먹어야겠다. 재료 소개를 조금 할까요? 밥. 단무지. 메이가 좋아하고 보라가 좋아하는 후원. 시금치. 오늘 햄. 계란. 고생해라. 왜 이렇게 그대로 말아? 응. 엄마. 맞아요 이거? 에? 에? 얘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이런. 저는 잘 말렸어요. 나를 김밥 갈래? 다 맵네? 헐. 뭐지? 이 칼이 문젠가?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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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지? rynOD. 헐. 오 tragic. 헐. 헐. 헐 텨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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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esse. 쓰run. 으잇. 그냥 들고 먹자 들고 먹을까? 맛있다 이 정도면 삼겹살 굽자 삼겹살 굽자 좋아 삼겹살은 삼겹살 굽자 삼겹살이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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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빨리 먹을게요 어때요? 아, 한국에서 살은 실패가 없다 너무 맛있어 너무 상관적이네 진짜 보통 이런 건 좀 어? 맛없어 이런 게 있어야 재밌는데 그래서 재미되어있으면 맛있음을 생각해봐야 돼 산책할 때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안 먹어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먹방 안 먹던 걸어가야 되는데 체리 냠냠냠 팀의 요리하기 숙제 빨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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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 빨리롱 빨리롱 하나, 둘, 셋 체리 냠냠 안녕 뿅 맛있게 먹을게요 네 숙제 힘들게 purchasing 합격 58 ktoś 감사합니다.